며칠이냐? 하아... 12월 9일 오후... 6시 딱 2시간만 한다! 아니 아니 한판... 아니야 그래 2시간만 하자 2시간만 2시간만 하고 여행 준비해야지 나도 어? 준비해볼까? 2시간만 하고 클럽 27 4시간만 하고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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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27 고맙습니다 47. 당신의 destination은 Himipan Luxury Hotel Resort Chow Praia River 방콕. 당신의 대표는 Jordan Cross. 클래스의 인기 록 앨범 그녀의 소픔의 앨범 하지만 이 Millennial Poster Boy 흐름의 흐름 흐름의 흐름이 흐름의 흐름의 흐름 흐름의 흐름이 등버, 뉴욕에 처럼 흐름의 흐름이 흐어내며 그녀의 흐름이 정해지는 그녀의 흐름의 흐름에 죽여진거 구멍이 그녀의 흐름이 트럭에 그녀의 혐의로 비타민의 왼쪽 셈이 그녀의 In Lu-Con 이쁘게끔 왼쪽에 있는 남자는 그.. 뭔가.. 그.. 뭐지? 그.. 죄를 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걸 빠져나가가지고 빡친 그.. 피해자의 가족이 지금 한거구나? 그치? 오른쪽도 그냥 한통속이니까 같이 죽여달라고 한거고 맞지? 이제 대충 알겠어 아하.. 두시간만 해야돼 두시간만 정신차리고 두시간만 하고 여행준비 가자 여행준비하자 웰컴 투 마이 채널! 사랑해! 결혼해줘! 덜렁이랑은 안받아 덜렁이랑은 안해 최선 요 귀랑 꼬리도 달고 와야지 어? 안그래? 하아.. 아아.. 어디로 여행가? 일본 벵콕 47 한참 한참 조용히 하세요 한참 한참 가는거 아니였어 하지만.. 아직은.. 당신은 당신은 당신의 이너데로 찾을 수 있겠네 결국은 오늘의 조던 크로스의 27살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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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저.. 사람을 잡으려면은 일단은.. 그걸 하자 마이크에다가 뭔가 장치를 하면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저 마이크는 쟤밖에 안치잖아 근데.. 얘의 가장 큰 그거였던 그 모티베이션.. 모티베이션이 아니라 그 아이덴티티였던 그게 없어졌네 그 슈트가 없어 슈트가 양복 슈트가 포.. 포티세븐의 그.. 가장 큰 아이덴티티였는데 그게 없어졌죠? 그러네 그 이름은 두바에스 위이펄 감사합니다 여기가 키카트 혜미노소 호텔에 혜미노소 호텔에 혜미노소 호텔에 혜미노소 호텔에 꼭 따라와 그리워 이 기카드 왜 무칩식 여기 있다 말은 정말로 그 말은 정확하게 저건 뭐지? 아, 열대 과일 떨어뜨려서 죽여라는 거구나 여기 뭔가 있죠? 먹어보자 아니, 괜찮아요 일단 올라갑시다 여기 레스토랑 이거 제 키카드를 받으러 가야겠죠? 아, 제 방을 확인하러 가야겠죠? 우와 근데 저것이네? 필요없어 꺼져 내 방은 어디지? 먼저 내 방 룸 205.. 205호 205호 방을 찾아야 돼 응? 207 206 205호, 여깄다 뭔가 보았죠? 호텔 매니저 마스터 크로스 히스 몰라 문이 닫혔고 여기는 화장실인가? 화장실! 너무너무 좋은 화장실 여기는? 우와 고급 호텔이야 진짜 픽업 넣어두고 아보카도 받아도 웰컴 투 마이 채널 아보카도 받아도 웰컴 투 마이 채널 음 어딨지? 상대방 한 명은 저기 있고 룸 서비스 룸 서비스를 신청합시다 턴 네 го nächsten ANE DEUTS 문이 닫혔죠? 이걸 먹읍시다 이제 How may I saw you P, drag 지나갑시다 뭐야 나인거도 눈치 못채는거야? 이제 타겟에 접근을 해야겠죠? 저 위에 있는 놈이랑 아래 있는 놈 일단 독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어떻게 되세요? 아, 당연히, 당연히, 테크 인디스트리가 꽤 많은 곳이라고 말해줄게 내가 말해줄게 내가 말해줄게 내가 말해줄게, 내가 말해줄게 내가 말해줄게 내가 말해줄게 내가 말해줄게 내가 말해줄게 내가 말해줄게 저기로 가봅시다 누구인가요? 다른 사람이야 여기가 몇몇의 프라이버시? 아, 죄송해요 프라이버시 밤프 Who's the Jittery guy looks like another one of those rockstars That's Able Da Silva He's only one of the most awesome drummer's on the New York Indy scene he was in death and taxes and flat earth society? 플래더스 어, 진짜 타겟? 한 명이 안 보인다? 저기 한 명은 저기 있는데 나무작가 1층에 있던 애는 어디 갔지? 저기 있다 저기 다 보러 갑니다 여기다 브릭 모건 보디가드가 항상 따라다니는 게 제일 귀찮네요 네, 크로스 네, I have arrived damp, bright, French colonial the river smells of fish no, truly of fish I look forward to leaving so your son's manager, this Dexy Barrett anything I should know? not a problem I know the type no, no we'll meet on the QT we don't want Jordan to know I'm here he might throw a fit to sway Miss Barrett from doing the smart thing think nothing of it some things need to be handled in person it is only the semi-final's after all I will call you from the airport only the semi-final's they'll kill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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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we really doing here, sir? Mr. Morgan, sir when can I have my sweet please accept my heart felt apology for the mishap earlier the queen sweet is ready for you follow me well that was relatively fast very well lead the way where to go? I don't know where to go but I don't know where to go omma I don't have a item I don't know how large I can't help them which is humans there are specific enemies who can hand us right there are many enemies so yeah follow me follow me so and 오, 여긴 죄송해요. 헤이, 벨보이. 죄송한데 이 access point은... restricted. 오, 뭐... 아무튼... 아, 그럼... 이리로 올라갑시다 저 보디가드가 너무 신경쓰여 보디가드를 없애야돼 들어오라고 해요 맞다, 이 길이 꽂아있어 분명히 어디에 가진 곳이 없으면 서로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무슨 일을 걷는다 여기에서 뛰어가는 건가요? 문제 같은 경우가 발생했나? 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포기하고 간거야? 미안 저 위에 지나갈 때 저걸 떨어뜨리자 그래 아무도 안보는 곳 여기에서 떨어뜨리는거야 크.. 나 개천지 아닐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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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안떨어져? 됐다 죽었어요 됐다 됐다 실을 써야되는구나 그 선을 써야되는구나 그 선을 써야되는구나 그 선을 써야되는구나 일단 옷을 갈아입어야겠죠? 옷을 갈아입자 내 옷 내 옷을 갈아입자 잠깐만 어디있지? 일단 타겟이? 타겟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 있나? 고마워 죄송합니다 근데 이 아크세스 포인트는 규정된다 내가 못해버리지 못해 고마워 일단 바깥으로 나가야돼 여기서는 나가는 길이 없는거일거야 오케이 창문 바깥으로 나가보자 역시 있었어 발코니가 있어 역시 있었어 있었어 발코니가 있어 볼트 어 뭐야 X 아 W를 누른 상태에서 눌러야 되는구나 뭐지? 아 구경하는 척하는거야? 아니야 이런거 필요없어 아 근데 어디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아까 3층에 있는거는 내가 확인했는데 저기있다 저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올라가자 주변에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조심히 지나가요 호텔 스테프 블랜드인 여긴 시체를 숨겨놓을 장소가 없어 여기가 바로 히트맨 다친고수 방송인가요? 히중 617 웰컴 투 마이 채널 조용히 하세요 나 잘하는 사람 맞아 아마도 이게 있으니까 되게 게임이 편해 쯔기로 가있다 저기 여기서 계속해서 직감을 사용하면서 어딘지 알아봅시다 이게 진짜 개사기야 이 직감이라는 게 직감이 진짜 개사기인 게 이게 뭐냐 레인보우 식스에 있는 그 펄스 있잖아요 펄스랑 거의 비슷한 급이야 깜짝이야 사람인 줄 알았네 호텔 스태프인 척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냥 그 슈트 가져올걸 아무도 없어 뭐야 여긴 화장실이네 저기로 가있다 저기 온실 와 예쁜 장소 뭐지? 왜 도망가지? 아 어디로 가야 돼? 뭐야 한불로 건너편이야? 어떻게 가지? 한불로 건너에 가야겠네 따라가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음 미안 어떻게 넘어가지? 음 잘생겼어 왜 내가 못 끼는군 음 죽어라 하하 와 더 좋은 옷으로 가라 입었죠 저기로 어떻게 가야 되지? 가는 법을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네 죽을래 조심해야 돼 손을 쭉 뻗어 최근에 어떤 게 있었어? 파킨슨 제 손이 흔들었고 더 짓을래 제 손이 흔들었고 도움이 되었고 여기로 가면 안 되잖아 여기로 가자 여기 일단 그 뭐지? 아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호텔 스태프 옷 다시 가지러 가자 여기가 205호였던 걸로 아는데 여기 내 옷이야 가자 그리고 저기 있으니까 여기가 한 블록 더 건너가야 돼 커피와 커피가 준비되어 죄송합니다 이 눈꺼는 쥐약을 가져가야 돼 쥐약이 없거든 아 쥐약 정도는 그러니까 이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그게 있어도 괜찮은 뭐라고 해야 돼 이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히트맨 3 같은 경우에는 그 독약이라던가 이런 거는 자기가 직접 가지고 다니다가 피레멘 하나씩 넣고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버 굴러 하나랑 소음기 달린 권총 하나랑 이게 교살용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좀 힘들어 독약물 정도는 하나 정도 가지고 다니면 좀 안 되나?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거야 뭐야 여기로 가봤자 별로 의미가 없네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봤자 별로 의미가 없네 여기로 가자 버티스 어? 카메라가 있었어 조심해야 돼 이렇게 올라갑시다 이건 미션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저기 있다 뭐야 어딨지? 아 맞다 27살이 생일이라고 했지 참 뭔가 독약 같은 게 있어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독약이 필요해 독약 지약 지약 지약이 없네 지약이 있어야 되는데 지약 이 게임은 지약을 찾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안 되겠다 폭탄! 폭탄이 있으면 좋겠는데 폭탄도 없네 이 게임은 어디있지? 뭐야 왼쪽 아래 미니메 보니까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생일잔치하는데 오지 않을까? 아니 자기 생일잔치하잖아 너 이거 저기 생일잔치하는데 오지도 않아 이거 잠깐만 저기 있잖아 저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끌고 내려와야 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죽여도 괜찮지 않을까? 아 저기 현명이 더 있구나 저기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돼 창문에 보는 사람이 있었지 운이 좋았어 친구 뭐야 근데 뭐해? 를 다행이다 여긴 flush 야무역 너무 빙고 킥카드 리더 안 돼 안 돼 얘네 옷으로 갈아입었으면 좋겠는데 이 시체를 어디에 숨겨놓는 지가 또 문제인데 시체를 숨겨놓을 곳이 없으니까 또 그게 문.. 그.. 그게대로 문제가 되네 일단은 여기였나? 말을 걸어보자 여기가 너무 신경이 되어있어 감사합니다 A 707 B 에이터 헛 내가 터뜨려줘! 아니! 다른 하나! A 아날로그 B 디지털 어.. 오케이 B 어.. A 분명히 아니 쟤 왜 안 내려오지? 아니 애들이 이렇게 생의 잔치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음..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장님이 안 돼 그래서 어.. 여기 많이 흘러내려? 음 음 음 지지 아, 지금 이 짓을 안 해 지금 이 짓을 안 해 여기 들어가 보자 네, 이렇게 뭐하고 있는 일은 일단, 클로즈 어이, 널 숨길 만한 그게 없어 여기면 되겠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들어와 숨어있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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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에 입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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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는 스텝이야 이제 나는 스텝이야 어떻게 지나가지? 쟤가 나를 볼텐데 들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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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으면 모를거에요 가만히 있으면 모를거에요 됐죠 경계가 풀렸어 아, 오케이 오케이 지나갈게요 이제 안될게 지나가야 돼 이제 안될게 지나가야 돼 오케이 어딨어 한층 더 올라와야 돼 한층 더 올라와야 돼 어, 들킨거 같은데 아니 숨이 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한다는게 말이 돼? 숨어 뻥치게 하나 먹어야지 네 됐다 경계 풀렸어 가자 어디있지? 이 놈 어딨어? 그냥 마신테고 노유를 세우고 아니요 아, 왜에 가... 바람던 아니요 왜 웨스oken 사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안될 성도에서 회복 그래 노을 그 외의 스크리드라이거 이것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전기 감전시킬 수도 있겠지? 들어가자 알겠지? MD2 마이크로폰 MD2 마이크로폰 MD2 마이크로폰 MD2 마이크로폰 어디 있을까? 망치 오, 하이 하이 하던 Como의 성장에 다가온 Byrce 오, 네 아, 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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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나 Boris 하아 마이크로폭회 노하우 가ست이 흥미로운 기능은 향상되었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지? 뭐한거지? 뭐하는거야? 그 스탠드? 잘할 수 있겠어 아니, 다 됐어! 잊어버렸어 한 스탠드 밑에 3개 더 그 스탠드 밑에 그 스탠드 밑에 2 스탠드 밑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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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드 밑에 멈췄! 잘하셨어요 우리 핸드 밑에 조이든을 통해 이 엔에 그 스탠드 밑에 안녕하십니까 좋네 좋네 하이디 정말 좋네 나 생각해 없어졌어 당연히 그 스탠드 밑에 더 나이 안쪽 그 스탠드 밑에 넌 고마워 그 스탠드 밑에 너는 스탠드 밑에 어? 어디갔어? 아 타기 저기로 갔네? 저에 있다 왜 빨리 움직여? 왜 빨리 움직여? 이거를 감전사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감전사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감전사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감전사 시킬 수 있을까? 쟤도 노래 부르는거야?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거야 마이크로포를 찾는다든가 지약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위에 올라가면 뭔가 있을지도 몰라 위에 올라가보자 아직 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 락픽이 없네 여기는 마약하는 곳인가? 내가 말했을땐 아직은 좀 확실한 것 같다 그거란 말이야 락픽을 보내주셨을땐 너가 보내주셨을땐 켄, 모륵은? 마이마이 마이 마이 너 항상 에런 보이예요? 아무거나, 가격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엑스의 남자를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너무 좋아하지 않아, 크로스 너는 내 권력이 심해진다 너의 형님의 믿음을 말하고... 어? 얘 죽여도 상관없지 않을까? 지금 죽여도 모를 것 같은데? 어? 검이다 검 안 되겠네 이건 못 숨기네 하고 나가자 물장난 물장난 어? 어머니인가 봐 이렇게 나가면 모르네 어디 가나 봐 쫓아가보자 자고있네 자고있네 뭐야 담배 두 번 피우고 끝내 버리는 거야? 와 불을 좋아해 내가 담배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 두 번 피우고 버릴 정도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세계적인 스타는 다르구만 뭔가 달라 아 왜 안 내려가 얘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을 찾아야 돼 마이크로폰이 어디 있지? 마이크로폰 F1 뷰 인텔 인텔 맵은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마이크로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다시 도망갔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폰 MD 마이크로폰이 있어야지 그게 새로운 장치를 장착할 수가 있어 이건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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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있을 텐데 방법이 있을 텐데 애들 애들 내려오라고 뭔가 내가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야 야 이제야 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해 너가 너무忙하다면 구입해 주니언 뭐? 우리 모두 즐거워 이제야 이제야 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해 너가 너무忙하다면 구입해 주니언 응? 내가 브래드슨 마이크를 구입해 하지만 또 내 마음이 애를 뭐 뭐라고? 뭐 어디에 가보라고 했는데 어디 가보라고? 모르겠는데 도망가 도망가 어 뭐야 우리 친구 없었어 아 여기 있다 뭐야 저기 있다 저기 어떻게 죽여야 될지 어떻게 죽여야 될지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는 되지 않겠지만 어떻게 죽여야 될지 감은 와 그리고 이걸 플레이 기타 여기 놀라서 올거야 왜 왜 안와 뭔가 오게 만드는 상도 있어 이제 여기 트위자 그 Summer 오게 만드는 공업이 저거 도건 같은건 왜 가지고 있대 도건 같은건 왜 가지고 있대 뭐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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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어떻게 알지? 매직 해픈 죄송 이거 만져줄 수 있지 않을까? 부탁하면 저거 만져줄 수 있지 않을까? 밟아서 아 죽질 않네 어 지금이 기회인거 같은데? 지금이 기회인거 같애 어어 붙였다 일단 도망가야겠죠? 콜리 퍽 넘어가야겠죠? 뭐야 못 넘어가 뭐야 의미가 없어 어어 여기를 나가서 여기다 여기 킬이 여기야 된거 같애요 암살 암살 성공 성공 뭐야 못 나가 성공 됐다 이겼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 성공 일단 암살을 했으니까 성공이죠 원총 맞는거 쉽고 달리면 인식 못하 통겜 수준 성공 암살이 아니라 강 대놓고 죽였는데 엑스티비션 숨어서 권총을 탔으니까 암살인거죠 암살 이게 바로 암살을 한거에요 암살 성공 암살 성공 일주일 전 아 일주일 후 이곳에 트랫 프레임 음 이런거 말고 다이애나 암살 아니요 그런거 한호가 위치해 주세요 궁극이 안해요 그러는거 펀시던스 돈 없어요? 여행이 준비되면 돈을 다 써버렸죠? от 산호가 위치가 아니라 사바족의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ICA는 네우트럴, 아마도. 우리 자신을 마니불려했다. 아니, 혼자 가기 싫다고 찡찡거릴 때는 언제고? 뭔가... 누가 그렇게 일습니까? 뭔가 오른쪽에 애가 엄청나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왼쪽에 있는 애는 응, 그렇군 하면서 수긍하는 입장이죠. 금융 문제 같은 건가봐요. 집이 빚이 생겨가지고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대머리한테 지금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금융 문제를 이한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은행원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게임을 같이 하자고 하네요. 이제 게임을 같이 하려고 어딘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싫다고 했나봐. 그리고 갔어. 삐져서. 근데 금융 문제 하다가 갑자기 게임으로 넘어가네. 왜 그러지? 어쨌건 암살 성공! 락스타! 어... 많이 죽였어. 많이 죽여가지고 지금 점수가 막 떨어졌어. 아무래도 난이도가 너무 쉬우니까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야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하거나 쉬어야지. 성공한 거죠? 타겟이 죽었으면 성공한 거예요? 옵션! 난이도! 난이도가... 암살 안이라니깐... 캐리어... 커리어인가? 여하튼... 난이도 어떻게 올리지? 난이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난이도 올리는 방법을 모르겠네? 일단... 이걸 보자.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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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스타... 안녕하세요. 이란... 아... 미니티가... 멀리시아의 밴병대 캠프... 이거로는... 민병대 캠프... 이건 알아들은 거... 온전히... 아스트레일리상... 테러리스트... 아스트레일리상... 소식의 공격을 원하는... 어떤 공격을 원하는... 아스트레일리스토프가... 격려한... 그가... 도마스 크로스의 큰 사업을 지키고... 그의... 그가... 에릭 소다... ICA Board of Directors has asked us to infiltrate the farm and eliminate Sean Rose along with three other prominent militia members. Ezra Berg, retired Mossad interrogator, Penelope Graves, former Interpol Anti-Terror Analyst, and finally Maya Parvati, former assassin, and a gunmaner for the Tammit Tigers. I'll be honest with you, 47. I consider Eric Soda's reasoning hasty and ill-advised. Now we cannot go against the wishes of the board. But we can conduct our own investigation. Whether a direct threat to the ICA or not, we need to know the Shadow Client's true agenda. I'm gonna live in the air. I'm gonna live in the air. It's hard to do. Planning. Here's the line to adjust. Oh, what? Ah, we can change this. Shoot. It's definitely this. Here. platform. The air. The air. I need to add to the air. A lot. The air. The air. And there is no cover. There's no cover. But why do they look at the rital? The air. I need to pass? I need to pass. The air. I need to pass. 그럼 되는거네? 그런가봐요 오브젝트 4마리를 잡아야돼 그리고 어... 난이도 여기 레벨이 있네요 레벨 콜로라도 콜로라도 레벨 이거 난이도 조절이 어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난이도 조절이 없나? 그냥 해야지 그냥 해야지 그냥 해야지 와 세번째 왼쪽에서 세번째 얼굴 봐 되게 하얘 누가 보면 조커인줄 알겠다 와이소 시리어스 암살이 아니라 청소하러 가는거 아니냐 그거 가면이다 소련하네 나이도 나였어 스페셜 리스트 랩 메시아 스페셜 리스트 하커 스페이 공개 샤테라이트 스탠리스트 제거 스페셜 리스트 스페셜 리스트 스페셜 일이 그래 내가 원래 했었는데 히트맨 3보다 별론거 같애 히트맨 3은 뭐랄까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레이 걸려 히트맨3는 그래도 하다가 막 중간에 이벤트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막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벤트에 따라서 47호가 막 그... 이벤트를 보고 이벤트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는데 이번 장은 그런 게 없어 이번 장은 그냥 타겟만 안 살아면 그게 끝이야 뭔가 있어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여기로 가자 프레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떨어지지? 게임 내 프레임은 괜찮은데 이게 영상 프레임이 좀 이상하네 어쨌건 지나가자 뭔가 있어 코인 필요없어 잠깐만 뭐가 졌지? 락픽 주석이 이거? 오케이 가까리다가 들어 보자 가까리다가 들어 보자 에즈르 버그 레젠드리 모세드 오프리티프 스페셜 라이저 케미컬 인테리게이션 테니크 여기 콤파운드에 인테리게이션 평자 저게 숨겨질 만한 장소가 없을까? 옷을 갈아입어야겠어 여기서 이거 열자 열면은? 아무것도 없네 아 진짜 영상 왜 이렇게 영상이 왜 이렇게 끊겨 저번에 지포스 익스테리언스인가 뭔가 그것도 다 없애버렸는데 뭐야 길이 여기가 아닌가봐 아 잠깐만 세이브하고 꺼내 껴딱 켜봐야겠다 오 오 잘 보이는게 아니라 트레임 끊긴다든가 그런게 그런거 없어? 그런거 없나? 그냥 뭐 상관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지나가야겠다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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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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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처럼 빠르게 빛보다 빠르게 빛 완전히 사일런트어 대신이죠? 어떻게 해야하지? 그 부분 방법이 안 떠올라 어 어 사람이 왔어 돌아갈 수가 없어 이제 그 날 그 행복했던 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거지 아 됐겠다 일단 얼른 잡으러 가야죠 어 잠깐만 나도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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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아 코인 젠장 이번꺼는 그냥 운이 안좋은거에요 운이 안좋은거야 지금꺼는 다시 하면 할 수 있어 잘 봐 이번꺼는 진짜 운이 안좋았던 케이스고 컴퍼니어 오 셰어로즈도 이것만큼 운이 안좋지 않았어 어 쟤를 불러와야겠어 이것을 해서 터놓고 네 매기술도 안해봤냐 매기술 해봤죠 됐어요 이제 잡으러 갑시다 먹어라 이..이게 아닌데? 됐다 잡았다 됐다 해결했다 슬랙랩 좋아 이걸로 저는 이제 민병대원이 된거에요 민병대원이죠 안좋은 Bür어들 기획이 안되니까 저리로 가자 흐 그는 셨 로브 FEMALE 더러워 도와주시 저와 함께 도와주시 비가 뭔가 좀 잘못된거 같은데 됐다 죽었다 어 뭐야 어 뭐야 아 화력이 화력이 메기솔은 그래도 이거보다 쉬웠어 왜냐면은 그 메탈 기업 슬리드는 그 주인공이 초인 체력을 가지고 있었거든 이동수도 이거보다 훨씬 빠르고 아무도 없네 에이가 아닌가봐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따라.. 떨어져간다 왜 못들어가 아 여깄다 하자 떨어져간다 뭐야 왜 못가.. 못 지나가 아 앞에도 누가 있어 아 저거 잡을 수 있어 저거 잡은.. 잡은게 아니라 아 뭐야 왜이래 뭐 못들어가 폭투 나 이거 미션만 클리어하면은 나 바로 짐 쏴야되는데 서버 살아남 이리로 가자 올라갈 수 있는거 같애 올라가자 좋아 안쪽으로 돌아왔다 지금 다들 하고 있던데 지금 다들 하고 있던데 포투해야지 어디감 포투해야지 어디감 됐다 아 자면 포투해야지 아 자면 포투해야지 드래그 드래그 좋아 이걸로 하는 민병대원이었어 이거만 클리어하고 오 어 뭐야 이걸 찾았다고? 말도 안 돼 렌즈는 왜 또 좋아 힝힝힝힝 아니 렌즈 들고 있잖아 이거만 도망가 도망가 대머리니까 걸리는거지 대머리니까 걸리는건가? 얼라 락픽 락픽이 나 없나? 락픽 있쌌텐데 어어 으으.. 무기무기 꺼내 아니 상식적으로 됐다 무기 꺼냈어 안녕하세용 됐어 아직 탄창 많이 남아있어 아직 탄창은 많이 남아있어 내가 타겟만 암살하자 내가 이긴다 좌우빅 좌우빅 두 분은 총알 피하고 좌우빅 아! 아이씨... 콕투? 아이씨 콕투 할까? 아이씨 콕투 할까 진짜? 아... 근데 교육방송은 교육방송은 그걸 해야돼 준비해야돼서 귀찮아 아이씨 나중에 할래 콕투? 아저씨 아저씨 방송 킬거임? 켰어? 켰어? 포스팅이나 해 아저씨 이리니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